동창회 누구세요? 명훈아 어서와 여기 찾느라 고생했지 응 너 어떻게 동창회 한 번도 안 나오니 다들 보고싶어 하는데 음 그럼 다음 동창회 하기 전에 네? 뭐..뭐라구요? 뭐..몸상상해요? 쒸쒸 주름이 해 형부? 형부 오늘 왜 이렇게 급해요? 제가 보험은 다 들었어 이제 들 게 없네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씩이고 오늘 갑자기 니 생각이 나더라 어이구 더 없네 그래서 말인데 여기 좀 덥지 않아? 아아 아아 그래 여기 좀 덥네 향수도 최대한 자극적인걸로 그리고 스타킹 검은 스타킹 안녕하세요 한주씨 안녕하세요 얼른 나오셔야 할텐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비직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네 누가 너 받아준대 아우 받아 어 텐기야 안녕